강원도 삼척 강원종합박물관 강원도 삼척 강원종합박물관입니다. 일반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유물과 예술품을 볼 수 있고 외부 종유석이 일명한 곳입니다. 환성굴 앞에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9,000원이고 동해보양운천호텔 삼척용화호텔을 이용하거나 네이버에서 전날 예매하면 할인됩니다. 대진성주의 특유의 건물 형태를 하고 있고 자연사, 도자기, 금속봉해, 목봉해, 석봉해, 종유석 등 다양한 유물과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내부촬영은 삼가해달라고 해서 별로 없습니다. 크기가 큰 전시품들이 많습니다. 크기가 큰 전시품들이 많습니다. 우와 어우 광물들도 일반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보다 큼직합니다. 여기가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국적인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